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끝까지 기다렸지 나는 안되지요 뭐야 왜 여기있냐 내 친구들 내 친구들 적 실드를 부숴었어요 장전 중 무려가는데 도림도 없지 저기 쓰러졌어 새로운 키위더라 조심해 벽실들은 저기 가까이에 있다 여기 뭐야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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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 구입 북 으윽 아 됐다 요은친구였어요 2명 야 애들아 돈 네 쪼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적의 실드를 부숴어 오 상위 장사 적의 실드를 부숴어 장전중 여기 전리품 좀 찾으러 갑니다 부숴어 적 처치 야 내 앞에 야야 아무것도 하지 말아봐 야 탈피 오 나이스 야 하여튼 넣었네